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날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을 보니까 되게 귀여운 꼬마하고 그렇죠. 좀 그늠을 보이는 guardsmen 이렇게 같이 서 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Best birthday ever. 최고의, 이제까지 생일 중에서 최고의 생일이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A 4-year-old boy in Britain recently enjoyed a special day. 자, 영국에 한 4살 난 소녀가 되겠습니다. 소년. 여기까지가 주어 부가 되겠죠. 그분이 이 아이가 최근에 아주 특별한 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According to his mother, 이 아이의 어머니에 따르면 Marshal Scott is a patriotic and has always wanted to be a royal guardsman. 자, 어머니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4-year-old boy's name is Marshal Scott이 되겠습니다. Marshal Scott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Marshal Scott 이 군은요. 이 아이가 굉장히 애국심이 애기인데도 투철하고요. 항상 그 왕실, 그죠? 왕실 뭔가 그 경비, 경호원이 되기를, 경비대가 되기를 원한 이게 꿈이었어요. 이 아이가. On his birthday, 아이의 생일날에, he dressed as a guardsman. 자, 그래서 이제 경비대원같이 옷을 딱 차를 입고, 아까 보셨죠? 특히 이게 특징적인 그 모자하고 그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렇게 입고, And visited Windsor Castle. Windsor 성에 방문을 했습니다. During a march, 이렇게 행제를 하는, 이렇게 하는 동안에, He saluted the guards, and the official guard greeted the boy.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마취를 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요. Scott이 되겠죠. Scott이 이 가드들에게 인사를, 격려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실제로 이 official guard가 아이에게 인사를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Scott and took a picture with the guard.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같이 복장도, 미니도 이렇게 입었겠죠. 그래서 딱 인사를 하고, salute를 하고 나서, 이 아이가 그 가드와, 실제 그 경비대원과 사진을 딱 찍은 거죠. And later said, it was the best birthday ever.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어! 라고 아기가 이렇게, So he's a four-year-old boy. 정말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말 마치 나도 그 one of the guardsman인 것처럼 사진을 찍은 것이죠.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국의 4세 소년이 최근에 특별한 날을 즐겼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고요. 이렇게 주부와 술부를 생각하면서 써볼까요? A four-year-old boy in Britain recently enjoyed a special day. That's righ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읽고, 부사가 중간에 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그의 생일에 근이병 복장을 하고, 근이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군요. 윈저성을 방문했습니다. 자, 일단 그의 생일에, on his birthday, he dressed as a guard's man and visited Windsor Castle. 그쵸?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읽고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dressed, visited. 이렇게 과거 시절에 맞춰 써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 나무도 예쁘고, 성도 예쁜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This is the castle. 그쵸? 성. Is 어디에? In the forest. 숲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 이렇게 되겠네요. Forest and castle. Number B. Look at the something in his red uniform and black fur hat. What? 앞에 나온 건가요? 빨간 유니폼에다가 제복에 까만색 털모자를 쓴 저 사람을 보세요. 저 가드를 보세요. 이런 얘기죠? 경비대, 근이대, 원 되겠습니다. 근이병. Look at the guard in his red uniform and black fur hat. 이렇게 뭔가를 입었을 때는요, 전치자 인을 이용해서 뒤에 의복이나 모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